병해충 중에서 진디물과 흰가로만 잘 잡으면 모든 해충을 다 잡습니다. 진디물이 굉장히 중요하죠. 자담식으로 진디물이 완벽하게 잡힌다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준비가 잘 되었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. 진디물을 잡는 방법을 응용하면 모든 충을 다 잡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흰가로 잡는 방법을 응용하면 가장 방제가 어려운 탄접형까지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자담원은 모든 농약을 직접 만들어 쓰는데요. 효과가 화학농약을 대체할 만큼 강력하고요. 그 다음에 비용을 갖다 만들어 쓰기 때문에 20분의 1 가까이 줄일 수 있게 됩니다. 처음 사용시에는 반드시 농도장애 테스트, 약흔 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 현재 약제를 골고루 딱 정확하게 3번씩 뿌려서 보는 겁니다. 가운데가 자담이고 좌우가 시판약제입니다. 자담은 완전히 전착이 돼서 약이 침투가 됐는데 지금 좌우의 것은 지금 특히나 오른쪽 것은 거의 침투가 안 돼요. 전착이 안 되는 약입니다. 이건 약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.